아이고, 아이고. 회사. 그러면 이제 회사 출근하시는 거 내일인데? 매일 가자. 아, 맛있겠다. 형이 진짜 잘 되세요. 살이 그냥 빠지네. 아침도 안 먹어요. 말도 제일 나아요. 근데 형. 다리 두 개 드셨어요? 다리 두 개 드셨어요? 아니야. 다리가. 아니, 이거는 친한 형이어도 다리 두 개 먹는 거는. 다시 집으로 가시나? 허리가 되게 컵하네. 어? 아이고, 아이고. 회사. 그러면 이제 회사 출근하시는 거 내일이에요? 매일 가죠. 개인 사물함이 있어요? 진짜. 아... 운동하러 갔나 보네. 안녕하세요. 익숙하네, 매일 오니까. 팀. 헬로우. 와... 진짜 왜 이렇게 커? 우와, 참 걸어가지다. 이랬으면 나도 매일 했지. 나도 매일 가지. 잘 잤어? 네, 잘 잤어요. 컨디션 어때? 컨디션? 좋아, 좋아. 가벼운 거 봐. 가슴 운동 들어갈까요? 얍! 오케이, 들어보세요. 티키도 혼자예요? 네. 가슴 운동 들어갈까요? 오케이. 로밍업 하듯이 해보겠습니다. 근데 해병대 나와서 운동 잘할 것 같아. 잘하실 것 같아요. 맨몸 운동 잘할 것 같은데.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오늘 운동 좋아하시는데요. 아홉, 열, 하나. 해병 나오나요? 해병 나오나요? 셋, 셋, 넷, 셋, 넷, 여섯, 일곱. 해병대에서 잘por 수 있습니다. 잘하십니다. 여덟, 아홉, 아홉, 둘, 셋. 2만 더. 2만 더. 2만 더 만들었어. 와, 진짜? 2만 만들었어. 오, 멋있다. 해병, 2천억. 섭시다. 오케이, 오케이. 산역이야, 황이찬이야 이거. 네. 복근? 1분 갑니다, 1분 동안. 시작. 좋지.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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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그렇죠, 쭉. 자, 30초 왔어요. Can I? Yes, you can. 쭉. 10초.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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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5초, 하나. 제일 싫어, 마지막으로. 5초, 안 됐어. 거짓말한다, 맨날 거짓말. 잘하네. 좀 마셔. 오, 나이스 워밍업. 워밍업이야? 전투력. 장승. 아침에 지금 일어나서 운동할까 어때? 그러니까 어쨌든 너가 지금 모든 스케줄을 시작하기 전에 운동을 하는 거잖아. 나는 그게 맞는 거 같아. 그래? 딱 이렇게 운동하고 시작하면 하루를 다 할 수 있을 거야. 오, 진짜? 내가 싫어하는 운동도 일어나자마자 했는데 뭘 못하려면. 근데 되게 자기 관리 열심히 하네. 보여줘. 고! 아, 진짜 했는데 쭉. 아, 이거 너무 힘들어. 하나, 둘, 셋, 넷. 쭉쭉쭉쭉쭉쭉쭉쭉. 좋아요. 잘해요, 잘해요. 잘해요, 잘해요, 잘해요. 잘해요, 잘해요. 잘해요, 잘해요, 잘해요. 물결 쳐야 돼, 물결 쳐야 돼. 간다. 가자. 와, 잘하셨습니다. 아, 딱 좋아. 오케이. 오, 20kg. 팔은 되게 뽀얀데 엄청 무게 치네. 오, 20kg. 오, 20kg. 하얀. 아이고, 아이고. 네, 걸으세요. 와, 딱, 딱 좋아. 딱 좋아. 누구신가요? 누구신가요? 딱 좋아, 딱 좋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용건만, 용건도 얘기 안 했어 심지어. 누구야? 누구야? 누구였는데? 파이팅했어. 저희 성이 다른 형이고요. 지금 저의 제일 친한 친구는 고원준이에요. 아, 매니저예요? 네. 놀 때도 같이 놀고 싶고. 진짜? 뭘 해도 같이 있으면 재밌어요. 진짜? 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매니저는 어떻게 쉬는 날 밖에서 오지? 아니, 매니저는 보통 일 끝나면 빨리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도 그렇죠. 일 끝나고 우리 밥 먹을래 하기도 좀 되게 미안하고. 저번에 밤에 일 끝났는데. 네. 형님 들어가세요, 그러고. 끼익! 그러고 하더라고요. 3살 같이. 아, 무슨 소리였구나. 드림버 하듯이. 끼익! Let's go! 근데 뭐하고 놀지 궁금하다. 고! 이거예요? 응? 뭐 산 거? 샀다기보다. 이거 이거. 가져가? 가져가. 진짜 자주 보시나 보다. 진짜 맨날 보죠. 오늘은 구름 많이 내. 응. 너무 예쁜데, 구름이? 와. beautiful. 어제 저녁에 기도를 가셨어요? 기도를 갔어요? 찬양을 위해서 기도했지. 어머 세상에나. 봤지? 응. 수현이랑 찬양을 위해서 기도했어. 너가 막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거야. 안 묘한데 여기. 왜 자꾸 쳐다봐. 형이 좋아서. 어? I love you. 그렇게 좋아? I love you. 그러네. 그러네. 아침에 그 찬양이 없어졌어. 없어졌어. 그런데 말도 많이 하고. 다른 인격처럼 나오고. 그렇지. 이 자자 자자. 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 Bravo. Let's go. 을지로 너무 좋아. 볼 거 많아요. 을지가 너무 많아. 먹을 때 너무 많고. 먹을 때 너무 많고. 나 을지로는 잘 몰라. 아이고. 저거 많이 고파요? 조금? 조금? 많이? 조금 많이 볼까요? 뭐 좀 먹어야겠네. 시작, 가자. 형, 우리 늘 먹던 대로. 그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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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집 100% 맛있는 집이야. 아이고, 저, 저, 저. 안 가보셨구나. 야, 여기는 안 와봤어, 여기. 진짜 맛있어. 어우, 산자 다 나왔어. 아우. 메뉴는 딱 이거예요? 정말 잘 되는 집이네. 무조건 맛있다, 여기. 이미 많이들 다녀가셨네. 어머, 왔다 갔네. 뭐야. 하도 많이 다니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그. 백수 백. 한 마리. 한 마리 하나랑요. 특칼국수. 특칼국수. 네. 특국수 하나. 감사합니다. 어서 사신 거예요, 옷? 옷? 교회. 아, 응. 정의해줘요? 싫어하네, 싫어하네. 예뻐요. 달란트로 사신 거예요? 사랑이 다다. 되게 홀리라다. 와, 왔다, 왔다, 왔다. 와. 웬일이. 어머, 어머. 아이고, 맛있겠다. 김치다. 김치에 뭐 전기 흘러요? 뭐예요? 빛깔이야, 제가. 아, 인간이 낼 수 없는 빛깔이야. 아, 뭐 인간이 낼 수 없는. 저기 가서 재가 먹는. 오랜만에 침새래. 아는 맛이 제일 무섭다고. 속 쓰려.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 김치 미치겠다. 아이고. 갑자기 고기가 확 지네. 김치먹은 거. 아, 맛있겠다. 형이 진짜 잘 드세요. 살이 그냥 빠지네. 아, 지금도 안 먹어. 그러니까 말도 제일 나요. 근데 형. 다리 두 개 드셨어요? 어? 진짜? 아니야. 다리가. 아니, 이거는 친한 형이어도 다리 두 개 먹는 거는 이거는. 저는 신실한 분한테는 아니죠. 신실한. 이건 좋은 녀석이고. 이건 안 되지. 조리에 맞지를 않아요, 그건. 나는 뭐. 나누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네 개 해야겠네, 네 개. 또 시키면 되잖아. 아, 이게 맛이 안 나. 한 2주인 정도 겸사하지 마. 어디 갔냐? 너 먹었잖아, 솔직히 말해. 다리 안 먹었어. 진짜 손 안 댔어. 하나 달렸을 리가 없는데? 이게, 이게 다리인가? 이거 다리 아니야, 다리 아니야. 뭐 가지 아니야, 이거? 다리다고. 저 다리만 먹는다. 와, 다리래. 맞지? 맞지? 다리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다리는 아리인데. 다리 아니야? 진짜 배고팠나 보다. 저러면 전쟁이지, 팜유에서는. 주먹까지 마시고. 아, 주먹. 주먹까지 마시고? 아유, 계기장 떼고 싸우지. 오셨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찍으세요. 맛있겠당.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 계란 하나 풀어논 거 봐. 씁... 아 근데 이건 맛있긴 하겠다.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원준이 잘 드시네. 아. 그럼 진짜 맛있게 먹어요. 뭐? 형!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맛있는 걸 먹어도 근데 왜 이렇게 맛없게 먹냐냐는. 아.. 그래서 약간 밥 먹을 때 그게 약간 신경 쓰여요. 생각하고 먹지. 이 리액션 하려는 생각을 버려? 들어갔을 때 그게 맛있잖아요. 했으면 먹으면 되잖아요. 정답이 되잖아요. 남이 너를 바라보는 행복한 모습이나 그런 걸 생각한 거 아니야? 자세히 보면 좀 안 통하는 것 같아. 대화는 안 통해. 맛있으면 사실 생각이 잘 안 나. 제가 감정 표현을 잘 못해요. 근데 그게 음식한테도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좀 대면 대면해. 얘한테 제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은 느낌. 약간 어지러지는 것 같아. 뭔 소리들을 하는 거야. 대화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멋진 것 같아요. 혈악적인데요. 아, 잘 먹었다. 맛있게 드셨어? 네, 잘 먹었습니다. 다시 소화 좀 시켜야겠어. 어, 좀 걷자. 어, 졸린데? 쭈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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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추바. 나이스. 빠삐 빠삐. 나는 몰라. 나는 몰라. 기분 좋아. 좋아? 기분 좋아. 어떠셨어? 다 나왔어? 다 나왔어? 다 나왔어? 확실히 음악이 삶에 녹아있네. 코시아이팅. 좋겠어. 한글자막 by 한효주